성수에 오는데 이렇게 내추럴하게 온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해 어? 나 있잖아 전혀 위로 안 돼 왜? 나 이 동네 사람인데 왜? 시간이 얼마 없어 지금 뭐 여기저기 즐길 시간까지는 없어서 성수 주민이 추천하는 핫플레이스 골라서 가요 골라서 원래는 최대한 즐기고 집에 가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. 막하고. 저녁이 너무 예쁠 것 같아. 비가 내리는 콘셉트? 아 물먹을 할 수 있네. 성수 주민의 말을 듣고. 돌진. 비가 떨어지는데. 잘 보이지만 있구나 이런거 다 뭐야 그래도 1층이 되게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왔어? 아 뭘 봐 아니 지금 받아서 가는거야 엄청 좋다 솔직히 안에 크림이 뭐야? 바닐라 맛있어 진짜 솔직히 맛있어 먹어봐 레인드라 기울여서 그냥 흔들지 말고 아 진짜? 응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먹어봐 흔들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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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냄새 좋아 맞지? 응 맛있다 뒤에 약간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가 좀 땡길 것 같아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특별해 뭐 있는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와봐 줄 것도 꼭 그런데 잘 안 샀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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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외국인들이 빨리 와야겠지? 외국인들이 빨리 와야겠지? 외국인들이 빨리 와야겠지? 외국인들이 너무 오래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妻이 깊게 아파서 뱁뱅 다이neg에 도와주니까 여기는 여기는 척 펍커스고 여기는 척 척 여기는 레인드랁 레인드랁 완벽했다 지금 이거 먼저 봐 발이야 발 저 머리 있어 저 머리 있어 여기 있는 게 자기 귀한 것 같아요 여행도 안Time 그런 마블 형식 캠팅 파일의 그런 그런.. 약간 마블 형식 지금 오빠가 가다는데 싹 다 팝업이 끝났어 여기도 아식스가다 해서 왔는데 왜? 끝나가지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눈이 뜬다는 게 무슨 말이죠? 눈 돌아가네요 나는 인쇼를 매번 하니까 인쇼가 뭐야? 인터넷 쇼핑 그래서 다 눈에 익는 것들이 많네 아 그래? 나는 이제 아 요새 트렌드가 저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아 진짜 저희가 안쪽이 동굴 컨셉이다 보니까 좀 어둡게 되어 있으세요 들어가실 때 발 조심히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도래 이게 지도야 지도 이렇게 할 거야 이따가 나게 안쪽이 여기가 나게 안쪽이 여기가 나게 안쪽이 여기가 나게 안쪽이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문을 주어 이거부터 이빨 이거? 이거? 여기가 나게 알려주세요 지금 출시일이었고요 아기씨는 태운거니까 저희 태경이 들어와요 우와 출시일이에요 새로 공유 출시인데 태어내서 택배 타세요 아 이게 에이 짜였다 진짜 맛있다! 이렇게 너무 맛있어! 오늘도 비디오 할 것 같아요! 숟가락을 tempestду시야 너무 맛있어 숟가락 장가자 숟가락 장가자 반죽 snare 소셜 아 진짜? 그렇게 먹는거냐? 네 정말 콩가드로 마늘 맛있다 공료수다 진짜? 빨리 한번 쉬겠다 쇠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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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진 쇠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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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이 쇠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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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에 들어왔어. 들어간 놀이. 근데 저희는... 간다, 한 달 뒤에 와주자. 저녁. 다리!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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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우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오빠? 어? 이거 이건 약간 내 스타일이야 예쁜데? 에어팟 케이스 아 진짜? 너무 귀여워 대고스멘트 미세먼트 미세먼트 여긴 어디야? 어? 카페가 있네? 핑크네 핑크 마지막 목적지는 서울 최대 핫플레이스 카페 704입니다 대고스멘트 장바장 바쁘구만 어? 멋있어 너무 쟤 저거 잠깐만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안될 사람이 나오던데 누구? 어? 누구누구? 누구누구? 나 이거 오빠? 공진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왜? 왜? 이거 치료를 해서 치룡금지 당했고 어? 오늘 치료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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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펫치셔야죠... 하하 뭐? 너무 고구발랑 틱톡도 찍어야 될 게 너무 맛있어? 맛있어? 커피 사정이 앞에 있어도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맛있어 카페 703 하나 카페가 없지? 무슨 소리 하지? 근데 일본에 내야 될 거 같아 어디다? 일본 일본? 아, 일본 멈추는 거 있어? 아니 그렇게 해봐 이제 열심히 보고 왔나 봐 아, 그거 왜 자꾸 이거 킬때마다 시킨 거야 아, 여유롭다 아, 여유롭다 유스터비 each other's best friends 예 Now we got several pathways But your heart is still in mind 예